지꼴리는 대로 씨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화심리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잘 모르면 논문을 찾아보십시오.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능력이 없다면 진화심리학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들한테나 떠들어 대십시오. 지꼴리는 대로 진화심리학자 자청에 따르면 남자들이 젖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큰 젖가슴이 모유수유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이미 잘 해명된 문제이기라도 한 듯한 투로 이야기합니다.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십시오. 이 논문은 여자 유방의 진화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처음으로 읽기에 좋아 보입니다. 제목에 Review 또는 Meta Analysis 가 들어간 논문, 즉 검토 논문 또는 메타분석 논문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. 그때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. 이 논문에 따르면 다른 영장류에 비해 훨씬 크도록 진화한 인간 여자의 유방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. 여러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청은 큰 젖가슴이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.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답니다. 지 꼴리는 대로 씨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화심리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잘 모르면 논문을 찾아보십시오.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능력이 없다면 진화심리학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들한테나 떠들어대십시오. 저는 핸디캡 원리를 적용한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. 수컷 공작이 암컷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큰 꼬리를 진화시켰듯이 암컷 인간이 수컷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큰 젖가슴을 진화시켰다는 가설입니다. 이 가설에 따르면 큰 젖가슴은 여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즉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습니다. 큰 젖가슴이 정직한 신호이기 때문에 남자가 큰 젖가슴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겁니다. 이 가설이 옳다면 자신의 생존에도 방해되고 자식을 키우는데도 방해되는데도 여자가 젖가슴에 지방을 그딴식으로 축적하는 이유는 짝짓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즉 성선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